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대인하 김승훈이에요 요즘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졌던 EPA 경기를 제가 요즘 몰아서 중계를 하잖아요 몰아서 중계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제 방송 시청자들 중에서도 이런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막 토트넘 이번에 챔스 갈 수 있어요? 토트넘 이번에 어떻게 돼요? 뭐 이런거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거에요 근데 일단은 그 토트넘 토트넘 아스파가 챔스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7월 18일 지금 아마 0시가 넘었죠 어쨌든 이 7월 18일 기준으로는요 지금 영국시간으로는 7월 17일이죠 어쨌든 한국시간 기준 7월 18일 기준 가능성 0이에요 경우의 수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실 어제 요시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어제 요시간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요만큼 남아있었거든요 레스터시티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향후 두 경기에서 모두 져야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팀이 서로 맞붙을 때 서로 비교 써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레스터시티의 마지막 일정 남은 일정 중에 37라운드가 토트넘하고의 경기에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의 경기에요 그런데 일단은 토트넘이 레스터시티를 만나기도 전에 레스터시티랑 맨유가 각각 36라운드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토트넘은 이제 챔스에 갈 수 있는 나머지 경우의 수가 모두 사라졌어요 일단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거고 자 이제 그 이외에 그 이외에 더 여러가지 설명이 필요해가지고 ppt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걸로 할까? 아 잠깐만요 그 여기서요 제가 그 잠깐만 이 소스만 좀 복사를 해볼게요 그 ppt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네 잠깐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승점을 여러분들한테 그 현재 승점이 이렇게 됐다는거 그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토트넘이 현재 못간다 네 챔스는 못간다 네 2020-2022 유에파클럽대항전 EPR 할당티켓 분배설명회 네 뭐 입시설명회도 아니고 분배설명회 네 준비해본거구요 자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잉글리시 뽀뽀 리그컵 잉글랜드 뽀뽀 어소시에이션 챌린지컵 성적에 따라서 2020-2022 유에파가 수관하는 챔피언스 리그 또는 유로파리그 진출 티켓이 주어져요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가 종료된 2020년 7월 17일 기준이구요 단 아직 한경기는 아직 36라운드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티켓 분배 설명은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설명하는거지만 향후 FA컵과 유로파리그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티켓 분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네 다음 시즌 챔피언스에 진출할 가능성은 36라운드 진행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사라졌다는거 네 뭘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프리미어리그의 순위 시스템이 어떻길래 원래는요 그 잉글랜드 풋볼리그가 이제 퍼스트 디비전 최상위 리그가 이제 그 현재 챔피언십 리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1992년에 추가적으로 분리돼서 출범한 리그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프리미어리그 30번째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 2022 시즌이 프리미어리그의 30번째 시즌이에요 음 근데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축구의 역사는 어쨌든 제가 축구의 역사는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음 원래 프리미어리그가 초창기에 22팀 42라운드 체제였는데 경기가 너무 많대요 피파가 음 피파가 경기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스무 팀의 38라운드 체제로 변경이 됐어요 음 스무 팀의 38라운드 체제로 변경이 됐고 왜 38라운드냐 네 상대 19팀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곱하기 2죠 홈앤드 어웨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스무 팀 38라운드 체제로 변경을 해서 치르고 있다는 거 음 그리고 네 승강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잉글리시 풋볼리그 챔피언십이 그 잉글랜드의 축구리그의 두 번째 높은 리그예요 그래서 최하위 세 팀은 풋볼리그 챔피언십으로 강등된다 음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클럽에는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리그를 합해서 최대 7팀한테 이 클럽 유에파가 주관하는 클럽 대항전 진출권이 할당이 돼 있어요 할당이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챔피언스 리그를 보통 4장 유로파리그 3장이 나오는데 가끔 챔피언스 리그 5장 유로파리그 3장 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시즌 1위에서 4위까지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참가권이 부여가 돼요 근데 5위 이하의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 가는 예외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그 전시즌 성적으로 인해서 이미 챔스를 뛰고 있어요 유로파를 뛰고 있어요 챔스하고 유로파를 뛰고 있으면요 만약에 그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면 디펜딩 챔피언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유로파리그 챔피언 자격하고 챔피언스 리그 디펜딩 챔피언 자격하고 해서 포트 1 자리를 각각 받아요 서로 다른 조에 배정이 돼요 그렇고 그리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만일 4위를 하더라도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EPL 1위에서 4위 팀 밖에서 챔피언 하고 유로파 챔피언이 각각 나온다 예를 들어서 EPL 5위 팀이 챔피언스 우승을 하고 6위 팀이 유로파 우승을 해요 그러면 그 두 팀은요 당연히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챔피언스를 가야 돼요 디펜딩 챔피언 자격이 더 크거든 근데 잉글랜드 클럽 한테 할당된 티켓이 이외적으로 5팀이 나갈 수는 있지만 6팀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5위권 밖의 팀에서 챔피언스하고 유로파 둘 다 챔피언이 나왔다 그럴 경우는요 EPL 4위 팀이 희생을 당해요 이 4위 팀은 유로파리그 티켓으로 바뀌어요 1위에서 3위까지는 그대로고 그리고 만약에 지난번에 그 리버풀처럼요 그 리버풀이 그 EPL 성적으로도 챔피언스 티켓을 얻었었고 그리고 그 챔피언스 결승에서도 우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음 일단 리버풀은 챔피언 자격으로 그 챔피언 자격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갔었다는 거 디펜딩 챔피언 자격 그러면 이제 리버풀이 갖고 있었던 그 챔피언 티켓이 두 장이 됐잖아요 지난 시즌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 장은 어디로 갔느냐 챔피언스 리그 예선으로 갔어요 자 그렇고 그 그럼 이제 잉글랜드 팀에 할당된 유로파리그 티켓이 있어요 이 유로파 티켓은 뭐냐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리그 5위 팀한테는 일단 다음 시즌 본선 티켓이 한 장이 나와요 그래서 예외로 그래서 예외로 4위 밖에 있는 두 팀이 챔피언스하고 유로파 티켓을 모두 가져갈 경우 이때는 유로파리그 티켓은 4위 팀한테 간다 5위 팀은 못 받을 수도 있다 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풋볼 어소시에이션 챌린지 컵에서 우승한 팀한테 FA컵이라고 할게요 이제 FA컵에서 우승한 팀한테는 본선 티켓이 나와요 그래서 FA컵 우승팀이 EPL 순위 1위에서 4위 안에 들거나 다른 방법으로 챔스 티켓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 티켓은 EPL 6위 팀한테 양도돼요 음 그리고 이제 잉글리시 포폴리그컵 EFL컵 우승팀한테도 유로파 티켓은 주는데 이때는 본선 티켓을 주는게 아니고 2차에선 티켓을 줘요 음 그래서요 EFL컵 우승팀이 EPL 순위 1위에서 4위 안에 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챔스 티켓을 가져가게 된다면 역시 이 티켓 역시 EPL 6위 팀한테 양도가 돼요 근데 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EPL 5위 박계팀이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해봐서 챔피언스 티켓을 딴다 하면 유로파리그 티켓 한 장이 양도가 되는 거예요 차순위 팀한테 그렇게 된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파리그의 티켓이 EPL 6위하고 7위가 모두 양도가 될 경우는요 6위는 유로파리그 본선을 그냥 가요 근데 7위는요 그 이제 EPL컵 우승팀이 유로파 본선 티켓을 받는 게 아니고 2차에선 티켓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겹칠 경우는 EPL 7위가 유로파리그 2차에선을 가게 돼요 음 참 복잡해요 음 그래서 사실 그 그런 이제 EPL 클럽 대항전 클럽 대항전에서의 그 잉글랜드의 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럽에서요 유럽의 프로축구리그가 제일 큰 위상을 갖고 있는 리그는 다섯 나라가 있어요 당연히 영국이 일바고 프리미어리그가 일바고 라리가가 일바고 응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프랑스 리그안까지 응 이 빅5리그에서는 그 웬만하면 UFR 클럽 대항전은 다 본선 직행 티켓 응 웬만함 근데 이제 러시아 프리미어리그는요 이 빅5보다는 약간 격이 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1위하고 2위는 챔스 본선을 직행을 하고요 그리고 3위는요 그냥 떨어지기는 좀 아쉬우니까 3위 같은 경우는 챔스 3차에선을 가요 응 그리고 러시아의 4위는 유로파리그 본선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5위는 유로파리그 3차에선 그리고 6위는 유로파리그 2차에선을 가요 그러니까 챔스도 그렇고 유로파리그도 그렇고요 1차에선 2차에선 3차에선 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4차에선은 아마 못 들어봤는데 아마 와일드카드는 있을 거예요 응 플레이오프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그 유로파리그에서 그 예선을 그 통과하는 국가들 거기에 루트에 껴가지고 챔피언스리그 예선 단계에서 일부 떨어진 팀들 있잖아요 일부 떨어진 팀들끼리 유로파리그 예선에 합류를 해가지고 그 패자부활의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유로파리그가 규모가 엄청 커요 어쨌든 챔스도 그 예선이 있고 근데 우리는 EPL 위주로 보다보면 어? 챔스 저기 예선이 있는 거였어? 이거를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까지는요 웬만하면 그 챔스든 유로파든 곤선 직행을 줘요 러시아가 이제 요 빅5에 못 들어간 약간 이제 빅6급이죠 러시아가 그급 왜냐면 러시아가 왜 리그 수준이 그급이냐면요 국가가 넓잖아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넓어가지고 근데 러시아 이 리그는요 주로 저기 그 블라디보스토크 막 이런 리그 있잖아요 그쪽 완전 연해주 쪽에 있는 팀들이 보통 하브리그에요 응 그러니까 일부러 지리적으로 나눈 건 아닌데 그 연해주 쪽이 축구팀이 늦게 생긴 거지 응 만약에 러시아는요 그 축구 클럽 그 경기를 만약에 그 서쪽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쪽 팀하고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제니트에 있죠 그 팀이 그 팀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 팀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려면요 그 한 경기를 위해서 며칠을 이동을 해야 돼요 응 주거나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하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그런 빅6 밖에 벗어나는 팀들은 유럽 리그 팀들은요 예선 참가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챔피언 리그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는 단계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탈락을 하면 유로파리그 예선에 참가를 할 수 있어요 패자 부활로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32팀 유로파리그 48팀이 본선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유로파리그가 그 12개조로 시작을 해요 조별리그가 4팀씩 12개조로 그 조별리그를 시작해서 일단은 각조의 1위하고 2위는 그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이 48팀 중에서 절반은 24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24팀이고 그 나머지 이제 챔스 챔스에서는 조 1, 2위는 16강 토너먼트를 가는데 챔피언스 리그 각조 3위 팀이 8팀이 나오잖아요 이 8팀을요 유로파리그 본선 2라운드에 합류를 시켜요 그래서 32강이 되는 거예요 48팀으로 시작하는데 다음 라운드가 24강이 아니고 32강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챔스에서 조3이 떨어진 애들을 여기다 패자부하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패자부하로는 없고요 그리고 챔스 조별리그에서 조4위는 그냥 탈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이 이제 유럽의 클럽 대항전들이 규모가 엄청 커요 그리고 이제 유로파리그 바로 아랫등급에도요 그 유에파가 주관하는 클럽 대항전 리그급이 낮은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응 그것도 대단해 그래서 일단은 챔스 티켓은 이렇게 나오고 그 유로파 티켓은 이렇게 나온다 응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문제는 FA컵 그 이 PL 5위팀은 유로파 본선 그리고 잉글랜드 FA컵 우승팀은 유로파 본선 근데 풋볼리그컵 우승팀은 원래 이 뽀뽀리그라는 게 등급이 낮았잖아요 프리미어리그보다 그래가지고 그 뭐냐 이 리그컵팀 우승팀한테는 2차 예선 티켓을 줘요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그 순위권 한 팀 FA컵 한 팀 리그컵 한 팀 유럽들이 보통은 그렇게 줘요 유럽의 그 선진국가들은 축구 선진국가들 그렇구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PL의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티켓 분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일단 리버풀하고 맨시티는 확정이에요 더 이상 이 PL의 순위가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들 둘은 확정이에요 응 그래서 맨시티는 그 대항전 징계에 그 뭐냐 항소심을 성공을 해요 응 잠깐만요 그 여기서 네 이거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갈게요 응 출전 금지로 그래서 벌금 천만 유로만 내면 되는 걸로 징계가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가능성이 있는 팀들을 보자면요 일단 리그 3,4,5위에 있는 첼시 레스터스티 맨유에요 그리고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생존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챔스를 우승하게 되면 챔스 디펜팅 챔피언 자격으로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음 맨유가요 음 유로파리그 16강을 지금 살아있어요 유로파리그 토너먼트를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울버잉턴도 울버잉턴도 현재 16강에 생존은 해 있는데 원칙상 우승하면 챔스 출전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우승할 가능성이 낮아요 음 일단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유로파리그 진출 가능성 팀들을 볼까요 자 일단 첼시하고 맨유는 FA컵 중결승에서 서로 맞붙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스날은 맨시티하고 유로파리그 결승을 맞붙을 예정이에요 중결승 그래서 FA컵에 우승하게 되면 이제 유로파리그 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첼시하고 맨유는 딱 그거에요 챔스 못 갈 거면 유로파라도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경우의 수가 생겼다 아스날이 앞으로 남은 유로파 토너먼트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음 하여간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울버 힌튼이 현재 유로파리그 토너먼트에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여부는 몰라요 음 그리고 토트넘 승점 55점이구요 음 그래서 맨시티가 FA컵 EFA컵을 모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티켓 그 진출 티켓의 양도가 확정이 된 상태에요 그래서 6위팀은요 음 그 뭐냐 삼전도에서 아니 그건 아니다 비유가 좀 잘못됐다 6위팀은요 그 그냥 눈 딱 감고 리그 본선할 수 있구요 7위팀은 그 뭐냐 2차의 선으로 진출해요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아 음 자 근데 37라운드에서 이제 순위 영향을 미치는 팀들의 주요일정을 봤어요 네 그래서 맨시티하고 그 뭐냐 갑자기 거기가 생각이 안난다 관동별곡 그 관청이 어쨌든 막 그런 데는 안 온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37라운드 다음 경기가 토트넘하고 레스터시티 경기가 있구요 음 어쨌든 시필드도 현재는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음 넣어놨구요 그리고 이제 울버힘튼하고 크리스탈필리스가 서로 지금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스톤빌라하고 아스날 음 아스날 아스날 이팀은 이제 뭐냐 FA컵 그 이런것도 지금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유르파에서 우승